공중에 떠 있는 것 마냥 바닥을 이리저리 휩쓸고 다니는 이 춤, SNS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. 이 춤은 슬릭백이라고 불리는 춤 동작으로 한국 젊은 남성이 슬릭백을 추는 영상을 올려 1억 3천만 회의 조회수를 찍어 화제입니다. 영상을 접한 국내외 네티즌들은 공중 부양이라며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습니다. 틱톡에서 활동 중인 이 남성은 최근 한국 원탑 샵 슬릭백이라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. 영상 속에서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의 앳된 남성이 한 동네 골목길 한복판에서 빙글빙글 큰 원을 그리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. 주목할 지점은 발끝인데요. 스케이트를 타는 건지 공중을 걷는 건지 분간이 안 갑니다. 해외에서 틱톡을 중심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이 춤은 양발을 앞뒤로 빠르게 교차하며 바닥을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느낌을 주는데요.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습니다. 해당 영상은 업로드된 지 사흘 만에 조회수가 무려 1억 3천만 회나 찍혔습니다. 댓글도 9만 개 이상 달리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는데요. 국내외 네티즌들은 공중부양한다, 마법사네, 초능력자인가, 보면서도 신기하네, 1억 뷰 찍힐 만하네, 말도 안 된다 등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.